반갑습니다. 내주 유튜브 내주입니다. 오늘 할 컴퓨터는 비에스 이천 이천 이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예. 일단 어차피 저는 생초보니까 지든지 말든지. 일단 이게 결승전이거든요. 제가 어제 중결승을 먼저 했고 뭔가 결승에서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결승에서 했었습니다. 어제 중결승전을 마치고 힘들게 이겼고 그래서 오늘 중결승이 아닌 결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돼 빨리 돼 자 저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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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고 있어 그렇지 져야 되는데 이길 것 같은데 아이씨 뺏겼네 패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패스 버튼을 까먹었어. 머릿속에 새하얘졌어 방금. 아빠가 놀라야 되겠어 자 생초보니까 헤딩 에이씨 공도 더럽게도 못 뺏네 어딨어 공 여기 있구나 아 씨 또 뺏겼어 자 아구에로 한테 아니 메시한테 자 아구에로 아구에로 얘는 아구에로가 아니잖아 아구에로 맞나 아구에로인가 슛 슛 오 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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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였어 오 오 대박 오 내가 였다니 오 진짜 오 진짜 뭐냐 와 내가 였어 오 얘가 였어 얘가 누구야 얘가 와 와 내가 였어 오 씨 어제 후반전 89분인가 88분 되었었는데 오 내가 였다니 진짜 뭔가 뭔가 오늘 뭔가 좀 터질 것 같아 뭐가 터질 것 같냐 메시 아구에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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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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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로 이렇게 잘하는거지 뭐지 오 씨 정말 신기하다 오 내가 잘하는 날도 있네 역시 오 내가 잘하는 날도 있네 역시 이제 최대가 열골이었나 그 정도였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얘 진짜 좋아 오 나 이제 여기서 뭔가 시간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방송 분량이 안나오니까 어 어 살았다 어 살았다ENNS 공 안나가 살벌한 게임이구만 오 갓김치다 갓김치다 공철쪽에 짜잔 어우 골키퍼 응 골키퍼가 잘해주네 우리 골키퍼 살아있네 살아있어 헤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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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제발 아이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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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좋아 슛 아으 진짜 아으 골키퍼 여기 봐 손 살짝만 스쳐도 코너킥인데 오 코너킥이야 왜 코너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너킥이면 좋지 아우씨 아 더 멀리에서 그 해야됐는데 아잉잉잉잉 자 괜찮아 2점 냈잖아요 어쨌든가 전반전에 2점을 냈으니까 후반전에도 2점 내면 되겠다 말은 안 돼요 어차피 어차피 가능성은 없어 패드립 잠깐만 잘못들었나 해설위원이 패드립 뭐라 했는데 에잉잉잉 에잉잉잉잉 에잉잉잉잉 어어 틀렸다 뚫렸다 뚫렸다 뚫뚫뚫뚫 좋아요 우리 수비수가 키가 큰가 다리가 긴가 모르겠는데 예스 와 나 결승전 처음 이겨보는데 아우 저 결승전을 처음 이겨봐요 오우 신기 신기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후반전이 이 점을 내야 되는데 이 점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여기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일단 저쯤 자 역시 난 못해 응 공을 하나도 드럽게도 못 뺏어 이거 공 뺏어 임마 뺏으라고 으아이씨 아이 잘했다 못 뺏었네 잘했는줄 알고 칭찬을 낼겠는데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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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골키퍼 잘한다 거미손이네 오 공이 2까지 와 아이씨 안오네 왜 글라 패스네 아이씨 자 저쪽 메시 아우 외로 패스 아이씨 아 패스가 아니구나 쉬쉬해야 되구나 아 짜증 짜증 공을 뺏어 뚫렸잖아 공 뺏어 왜 그것도 안으로 뺏어 오우 씨 다했다 미팀 왜 이러냐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아이씨 오우 씨 너무 무섭다 와 왜 계속 상대팀 이름이 ASM 말로 들리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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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패스cen습을 하니? 감독이 누구길래 패스 패스 좋아 패스 форм 좋아! 그렇게 패사면 안 돼!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아구에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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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반칙 반칙 심판이 누구냐 진짜 아! 후반에도 2점 내야 되는데 자, 크로스 실패! 자, 됐고! 공 뺏었고! 패스 패스 슬 패스 슬 패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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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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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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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야! 짜증나! 아이씨 괜찮아 꺼넣기 꺼넣기 아이씨 노마 아! A.S. 노마 꼬리아리아이 짜증나 아구에로 헤딩을 못하나? 아구에로 헤딩 잘하지 않나? 아이가 못하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 후반에 2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결론은 결론은 우리 팀이 못하는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거다 아구에로 헤딩 아구에로 헤딩 아구에로 헤딩 아구에로 헤딩 잘하지 않나? 끊었습니다 흐름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뚫렸다 뚫렸다 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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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수가 다 뚫렸어 다 뚫렸어 다 뚫렸어 아이씨 아우 멋지게 무십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아 나나나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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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역점만 아니 동점골만 허용하면 돼 제발 이겨자 제발 아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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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거나 자 패스 자 한골만 더 여차 근데 아이씨 골키바 정면으로 가네 저게 네 아 끝났습니다 이겼네요 네 저공도 심지어 내한테 왔어 자 점유율은 상당히 떨리네요 네 하이라이트 한번 봅시다 하이라이트 슬로나로서 기회를 얻지 않은 것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린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오우! 너무 잘렸어. 네. 자 잘 봤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 오! GP 많이 줬어. GP. 뭐 뽑을 수는 없나? 오! GP 5천 개 줬어. 이겼다고. 오! 나 이긴 처음으로 이긴 것 같아 이거. 이거 뭐 뽑을 수 없나? 한 번 뽑자. 뽑자. 선수 한 번 뽑자. 어차피 저는 쓰레기 나오니까 그래도 쓰레기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 뽑으면 봐야지. 스카우트는 뭐 없나? 음 3개밖에 없네. 여전트였나? 이건가? 여기지? 저는 골키퍼도 마음에 들고 수비숭... 몰라 아무거나 뽑아. 아무거나 뽑아. 이거 뽑자 이거. 이게 수비숭가? 모르겠다. 나 축구의 축자도 잘 몰라갖고 이게 수비수인지 공격수인지... 아니 공격수는 아니야. 자 여기는 잉글랜드. 누구냐? 아 금색볼. 누구냐? 어차피 알아도 누군지 몰라. 뭔 소리야? 누군지 알아도 누군지 몰라. 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재미없었던... 그래도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좀 실력을 더 키워서 오겠죠. 실력이 실력을 키워서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 바이. badAP